자 꿀팁 남은 시간에 궁금합니다 지금 계속 저희가 이거 이거 KT 인터넷 속도 여러분 문제 많죠 고객 속이는 가짜 인터넷 속도 KT뿐만 아니라 지금 통신 3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수조사이라고 제가 촉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여기도 나오네요 2통 3사 인터넷 포함 5G 5G도 속도가 아니니까 전수조사하고 인터넷도 전수조사해라 이 두 계층이 5G에 가입되는 1400만 명이 고통받는데 최근에 조사도 나왔어요 외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LTE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아요 예전보다 요금도 좀 내려갔어요 잘 터져요 5G는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나왔어요 속도가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요금 비싸고 잘 안 터지니까 만족도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속도 사기 사건까지 있었어요 얼마나 열받습니까 모든 집집의 인터넷 속도를 전수조사해서 통일 3사랑 방통위가 박의정 통보가 빨리 환불해 주고 환불해 주고 조치해 주고 조치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우리 이번 주 지난주 지난주 2주간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통신요금 25% 요금이나 방안입니다 그 정도로 왜 그게 화제가 됐겠어요 그 스마트 초이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 초이스입니다 포털이나 PC든 스마트폰에 치시면 다 나옵니다 목통이 됐어요 거기 가면 25% 요금 할인인지 아닌지를 알려주거든요 자기가 단말기 번호를 입력하면 와 편리하네요 얼마나 우리 국민들께서 교육비, 주급,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가 부담이 되면 그 사이트에 다 접속이 받겠습니까 그렇네요 얘기 듣고 보니까 25% 요금 할인이 바로 선택약정 요금 할인 제도잖아요 그게 25% 요금 할인 박근혜 때는 12%만 할인해 주다가 문재인 정부 돼서 25%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25% 요금 할인 제도는 아는 분도 있는데 정확한 이름은 보조금 대신 단말기 가입할 때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데 다만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기한을 12개월이나 입사 계열로 정한다 해서 선택약정 요금 할인 제도 그렇게 문제가 됐던 2014년도에 단통법 만들어질 때 보조금을 많이 타가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구조인데 보조금 안 타고 오랫동안 자기 폰을 쓰는 사람 오랫동안 보조금 대신 자기 폰을 단말기를 자기가 가져온 사람 사지 않고 보조금 안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나 또는 보조금을 받았다더라도 오랫동안 쓰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 그래서 도입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보조금을 자기가 받으면 요금 아닌 용원이 안 된다고 오해를 하셔버린 거예요 그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제가 단톡법 만들 때 이 제도를 만든 게 접니다 저 저예요 저 생색 나야 나 생색 도사 안 진 걸 사실은 저만한 게 아니고 참현대라든지 시민소득단체대 열심히 싸워서 그때 제가 실물 총괄했다는 취지고요 보조금을 받았다더라도 어떤 사람은 또 단말기를 사서 보조금을 또 받아가지 않느냐 단말기 교체해서 신식 단말기로 그런데 나는 보조금을 받았지만 계속 보조금 안 받고 한 포를 계속 쓰고 있다 한 통신사에 그러면 혜택을 줘야 된다 해서 보조금을 받으면 보통 입사기월 약정을 합니다 맞아요 입사기월 지나자마자 또 어떤 사람은 새 단말기로 이렇게 바꿔서 보조금을 받아가잖아요 맞아요 그런 문제 불법 보조금도 받고 그러다가 그런데 계속 쓰는 사람만 바보 되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약정기간이 끝나자마자 25% 요금 할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본인이나 주변에 알려면 나 보조금 받은 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하면 통신사에 지금 전화하시면 바로 알려줍니다 보조금 받은 지 24개월 지났죠 그러면 일주일 전에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소급해서는 안 해주는데 오늘부터 바로 요금 할인이 되는 겁니다 25% 제가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통신사 자동으로 해줘야 되는데 신청을 해야만 하니까 이 나쁜 놈들이 떼돈을 벌면서 그냥 박정호 고객님이 보조금을 받은 지 입사기월이 됐다 그럼 요금 할인 적용해주면 되잖아 누가 싫어하겠어요 적용해주는 거 본인 통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흉내 내는 게 있어요 누구인가 내 허락도 없이 요금 할인을 자행한 자 저 마구니를 때려 죽어라 궁예가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러겠어요 통신사한테 안 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 케이스가 있어요 내가 이미 보조금 대신에 요금 할인을 받았어요 이제 뭐냐면 나는 보조금 단말기 새로 사도 나는 보조금 안 받고 요금 할인 해주세요 요즘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가입해요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요금 할인이 더 유리하니까 보조금 딱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100만 원이면 한 30만 원 나와요 30만 원이죠 딱 끝났죠 근데 내가 5만 원 요금제에 가입했어요 근데 25% 요금 할인 선택은 12,500원이죠 그러면 1년이면 12만 5천 원이죠 아니죠 12만 아니 15만 원이죠 2년이면 30만 원이잖아요 근데 보조금이 25만 원만 나온다고 쳐요 그러면 2년이면 요금 할인 30만 원이죠 요금 할인이 더 유리하잖아요 그렇네요 이걸 비교해서 그래서 요금 할인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근데 단 불법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요금 할인보다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 받는 분도 꽤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요금 할인을 선택해놓고 나는 요금 할인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금 할인을 받을 때 약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보통 12개월, 24개월 합니다 근데 금방 시간이 흘러요 그래서 약정 할인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아, 24개월이 지나서 그냥? 저도 3개월을 그래서 후성 세월을 요금 이상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알아보니까 연장이 좀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25개월 요금 더 나와버려요 네 그리고 저도 물어보니까 약정 할인 기간 끝나서 25개월 요금 더 나왔대 이런 나쁜 놈들 아니 그냥 계속 할인해 주다가 나중에 사후 동의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뭐 약정하신 기간이 끝나서 어쩔 수가 없다냐면 또 이걸 재약정을 안 하면 재약정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통신사로 옮기거나 번호를 저기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은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 그럼 위약금도 면제해주면 되지 뭐 그렇잖아 요금 할인을 해주다가 한 6개월을 더 받았어 예를 들면 보조금 기간이 끝났는데 통신사무사 자동으로 할인을 적용해 줬어 6개월 정도 통신사는 12개월은 쓰라고 공고를 12개월은 써야 된다고 의무로 했지만 그럼 나머지 이제 그때 번호 이동을 하거나 계약을 해자면 6개월 치를 위약금을 받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위약금은 안 받으면 되잖아요 정말 장기간 사용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혜택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궁예용대 내야죠 여러분 자동 적용해 줘야죠 통신사가 누구인가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요금을 25%이나 할인한 자 저 마구니가 낀 통신삼사를 당장 때려주거라 여봐라 궁예가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누군가 지금 헛기침을 하는 자 내가 이야기하는데 저 너희 머릿속에 마구니가 끼었구나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이런 일이 있었는데 통신삼사는 지금 그럴 거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근데 우리 국민들 누구도 자동으로 적용했다고 욕할 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그 다음에 위약금이 문제라면 어차피 그분이 장기적으로 쓰는 경우만 나오잖아요 선택의 약정 요금 할인이라는 게 맞아요 그 위약금 면제 주면 되잖아요 최초 최초에 제가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했어요 그때 보통 12개월에서 14개월을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요금 할인을 그 경우는 본인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위약금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요금 할인은 혜택을 25%씩 받기로 했는데 12개월, 14개월을 쓰기로 해놓고는 중간에 해지했으면 신의성실을 위반하는 거 위약금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24개월을 다 채운 다음에 기간이 연장되는 거잖아요 이때는 위약금을 면제해줘야죠 왜냐하면 이미 장기간 사용했잖아요 맞아요 비싼 요금을 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풀릴 것 같은데 그거를 자동적으로 안 해주고 자동 적용해지면 돈이 자기들 소득이 줄어드니 영업이 줄어드는데 올해 4분의 1 중인기만 SK텔루콤이 4천억 가까이 KT는 4,400억 U플러스도 3천억 가까이 영업위를 누렸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의 돈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각 사가 1.5조 정도를 벌면 합치면 4.5조를 버는 거예요 영업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영업이 1조가 넘는 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35개밖에 안 돼요 기업이요 영업이 1조는 정말 꿈의 수치입니다 매출이 1조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통신비를 꼭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쓰고 있고 중요하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복지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할인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12,100원 의무 감면해주고 기초생활습권자, 사생활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들 한부모 가정들 의무 감면해주는 건데 이것도 신청을 해야만 한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깜빡하고 신청을 못하기가 많아요 1일 사나 주민센터 가서 신청하면 되는데 아니 이것도 자동 적용해주면 되잖아요 이건 도둑이나 도둑 자동 적용해야죠 어려운 계층에게 통일사무사가 떼돌벌어서 그분들을 도와주겠다는 건데 이것조차 안 한다고 있다는 게 저는 기초생활습권 다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냥 12,100원씩 딱 자동 감면해주면 되잖아요 어르신들 또 65세 어르신들 중에 상위 30%를 제외한 기초연금을 받는 하위수 70%만 적용이 되는데 기초연금 지급할 때 통신비 한 달에 12,100원 딱 감면하고 같이 하면 되잖아요 연동해서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걸 자동으로 안 하냐고요 이놈들아 저는 월요일 아침부터 좀 답답하고 화가 나고 우리 소장님은 땀도 흘리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자동 적용을 저희는 촉구하면서 하지만 자동 적용된 데까지는 우리 국민이 손해봐서는 안 되니까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통신사 114로 전화하셔서 25% 요금 할인 대상이냐 아니냐 내가 저번에 보증을 받았지만 기간이 꽤 지났다 그러니까요 내가 저번에 선택약정금 할인을 받고 있었는데 기간이 꽤 지난 것 같다 불안하다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 1200만 명이 지금 이걸 적용을 못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예외적으로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중고폰, 집에 있는 중고폰, 선물 받은 폰, 해외 직구폰 또는 어디서 자급제 폰을 하나 샀어요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가입할 때 무조건 25% 요금 할인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무조건 해주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폰을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보증은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폰을 내가 갖고 왔기 때문에 그냥 판매점 데리지 마세요 그냥 해주세요 그런데 역시 그것도 깜빡하거나 대리점에서 판매 말 안 해버리니까 본인이 신청 안 해서 그냥 25% 요금 할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많은 케이스는 요즘 온라인으로 가입도 되거든요 유심이 와가지고 유심 꼽고 맞아요 그냥 인터넷으로 갔죠 깜빡하고 가입자가 선택약정 할인 신청 안 한 거예요 이 케이스 세 케이스 보증을 받았다는 유만으로 약정기간이 지났는데도 25% 요금 할인을 못 받고 있는 분들 이미 약정 요금 할인을 받았으니까 나는 계속됐겠지 했는데 시간이 벌써 지나고 25% 요금이 더 나오고 있는 경우 자급제 폰, 자기 폰 갖고 가입했는데 깜빡하고 25% 요금이 신청 안 된 경우 이 세 케이스가 1200만 명 무려 1년에 1조 가까운 요금을 더 내고 있어요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정말 당장, 당장 알아보시고요 리본님도 당장 알아봐야겠네요 이런 말씀하셨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주님께서도 저도 3개월 손해받네요 이런 말씀하고 계시고요 저하고 비슷해요 저도 3개월이 더 나왔어요 선택약정 요금 할인 25% 잘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 폰 쓴 지 엄청 오래됐으니까 지났어요 약정 할인 기간이 지나가지고 요금 25% 더 나왔던 거예요 3개월이나 아까워 아까워 그래서 소급적이 해나니까 또 그건 안 됐네 나쁜 놈들이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돈이 되는 꿀팁 들으셨으니까 정말 오늘 다 알아보시고요 주변에 어르신들 다 하셨는지 또 알아보시고 이 부분도 꼭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금 할인 제도는 통신비 요금 할인 제도는 여러분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조건만 되면 25% 요금 할인 제도 선택약정 요금 할인 제도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부 계층만 받을 수 있는 복지 할인 제도인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못 받고 있는 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2,100원이 의무감면 되는데 신청 안 해서 바꿨다 기초생활숙고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과정들은 국가유공자는 안내가 많이 돼서 비교적 많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들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생긴 제도거든요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복지 할인은 1523으로 전화하시면 돼요 통신 그냥 통신사 124로 전화하셔도 되고 복지 할인 전용 콜센터 1523 1523으로 하셔서 어르신들 4인 가족 통신비 50만 원 나간다는 우리 오명철님 오명철님 있는데 만약에 25% 요금 할인 받으면 얼마입니까 5,4,20, 25만 원 아닙니까? 12만 5천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다 알아보시고요 꼭 통신비를 줄였으면 25% 15천 원 네,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다 주셔야 됩니다 다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꿀팁 정보는 뒤에, 뒷부분은 잘라서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개해 주세요 복지 할인은 1523, 제가 번호도 지금 올려놨습니다 네, 댓글로 또 친절하게 선택 약정 할인은 통신사 114 그 다음에 통신사 114로 전화하기 싫으면 그냥 스마트 초이스에서 확인이 되는데 신청은 안 돼요 신청 안 돼, 확인만 할 수 있다? 네, 좋습니다 확인만 할 수 있다, 좋습니다 편의는 통신사 114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스마트 초이스 가시면 좋은 게 혹시 통신사가 우리가 위약금을 과다하게 냈거나 요금을 잘못 내갖고 돌려받아야 될 돈들 있잖아요 통신사가 우리한테 관합하거나 원합받은 것들 있잖아요, 잘못받은 것들 그렇습니다 그걸 환급해 주는 코너도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돈을 입력해 보면 나와요 그러면 이전에 통신사가 뭘 잘못 받았다, 많이 받았다 그런데 연락이 잘 안 돼서 못 돌려받고 있는 돈 그것도 스마트 초이스는 가능해요 스마트 초이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안진걸 소장님과 함께 땀을 흘리면서 달려왔는데요 아침에 좀 선선하길래 에어컨도 안 틀었더니 오, 정말요?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에어컨 없는 이 방에서 조그만 방에서 열심히 우리 시민들 시청자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민생경제연구소장님으로 열심히 일주일 동안 뛰실 텐데 저희가 응원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지금 삼성생명 안보 환자들 500명, 아니 500일 지금 농성이 500일째입니다, 이번 주말에 그래서 지금 우리 낙곰수에 주진우 기자님도 같이 가신다고 해서 지금 막 전화가 와요, 주진우 기자님이 어딨냐고 오마이 뉴스 방송 중이거든요, 주 기자님 주 기자님만 캡스라도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박정우 기자님이 오마이티비를 진행하다 하고 있고 저도 허정치련입니다 오늘 저녁에 주진우,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가거든요 근데 지금 같이 삼성생명은 안보 환자들의 안보험금을 당장 지급하라 지급하라, 지급하라 지금 가서 이제 쉬려야 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현장 일정도 잘 되기를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